안녕하세요. 이원주입니다. 자, 구평 비문학 해설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지문은 20에서 25번이에요. 자세한 총평은 따로 찍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융합형 문제에서 가나형 문제로 바뀌었어요. 유사한 주제를 가진 글을 대조하면서 읽으라는 것이 출제기관의 취지라고 하네요. 자, 일단 가를 같이 보면 미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 지문인 거죠.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다. 그래서 미학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이 가의 글의 주제는 예술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를 같이 보면 예술의 정의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은 대상과 그 대상의 제안이 닮은 꼴이어야 한다. 연결음이 하나의 보조동사. 그래서 제안의 투명성 이론을 전제한다. 그러면 이제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닮은 꼴이어야 된다. 즉, 모방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방론의 예술을 정의하는 요건이네요. 요건이란 말은 필요조건이라는 뜻이고요. 전제한다도 역시 필요로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펼쳐나갔다는 거죠. 이런 전제는 뭐냐. 이 대상과 그 대상의 제안이 닮은 꼴이어야 한다. 즉, 모델과 그 모델을 제안한 예술작품이 닮은 꼴이어야 한다. 뭐 이것입니다. 필요조건이에요, 야한다는. 자, 그런데 예술가의 독창적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한편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즉, 똑같이 그리지 않고 왜곡되게 하는 뭐 우아! 뭐 이렇게 하는 낭만주의, 낭만주의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모방론은 많이 쇠퇴했대요. 그래서 낭만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모방을 필수조건, 요건으로 삼지 않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는 어떤 이론을 가져오게 되었느냐. 그래서 콜링오드가 등장하죠. 사람 이름에 동그라미 한번 쳐주고 사람 이름을 기억하기 힘드니까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낭만주의의 표현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음이 중요해요. 예술이 되기 위해서 사실 마음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는 필요치가 않아요. 어떤 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 대상이래요. 그래서 물리적인 구현도 필요하지 않고 당연히 모방 또는 닮음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 해서 모방론도 아니고 작가의 내면, 낭만주의도 아닌 그런 새로운 것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식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형식론에 따르면 예술 경각에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와, 이거 완전 차별대우네요.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예술 경각에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대요. 서민들은 모르는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귀족주의로 비판을 받는 이론인데요. 그래서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평가들에게 어떤 미적 정서 우와, 이런 걸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 작품이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형식을 통해서 예술을 정의하는 것이 형식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에요? 의미가 있어가지고 뭔가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거죠. 사람들은 잘 모르는 20세기 중반에 드샹이 변기를 가져다가 전시를 하게 되면서 이것 봐라! 라고 하게 되면서 박살이 난 거죠. 기존의 정의론들이 그래서 변기는 왜 예술이 아니냐? 라고 하게 되자 두 가지 대응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20세기 중반이 되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하나는 뭐예요? 그래서 외이치의 예술정의 불가로 이거는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외이치에 따르면 뭔가 정의를 하려면 공통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예술 작품들 사이에 그런데 실제로는 미술, 연극, 문학, 음악들이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럼 미술, 연극, 문학의 미술, 연극, 문학의 공통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좀 닮아있긴 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교집합은 없잖아요. 그래서 정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외이치는 정의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술의 정의에 대한 이론들이 겉보기엔 명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뇌피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밥상을 엎어버린 거죠. 이거 왜 하냐? 어차피 못하는데.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예술계라고 하는 어떤 사회제도에 속하는 아트월드. 그래서 예술계라고 하는 디키의 제도론은 단토의 제도론과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단토도 역시 예술계라고 하는 걸 전제했었는데 단토는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런데 그걸 계승한 디키의 제도론이라고 하는 거는 예술계가 인정해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절차를 통과하기만 하면 된다. 절차와 관리를 거치기만 하면 뭐뭐 하기만 하면 이라고 하면 충분 조건이죠. 다 예술작품이다. 그래서 절차만 거치면 된다라는 얘기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다.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는 다른 조건은 불필요하다가 됩니다. 물질로 구현할 필요도 없고요. 예술가의 마음도 필요 없고요. 모방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형식도 필요 없고요. 그냥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뭐든 다 예술이다. 라고 하는 제도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공통된 본질을 찾는 시도이죠. 그래서 그런 게 없다라는 웨이츠도 있었고요. 웨이츠는 참고로 비티게슈타인의 이론을 가져온 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예술의 필요충분조건에서 예술의 필요조건은 무엇인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찾으면 뭘까요? 충분조건이 되고 합쳐서 필요충분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찾고자 하는 시도였대요. 자, 그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같이 보면 여기에 맥락주의, 인상주의, 그리고 형식주의 이렇게 세 가지 이론이 나오는데 형식주의는 이 형식문이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간 다른 얘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비슷한 유사한 주제입니다. 예술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그래서 예술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작품을 비평하는 목적과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예술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으로는 맥락주의 비평이 있고 형식주의 비평이 있고 그리고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 작품이 여기 있다고 해봐요.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작가도 있을 것이고 이 세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독자 또는 수용자, 평론가도 있겠죠. 그래서 작가나 세계를 강조하는 입장이 이 맥락주의고요. 작품 자체를 강조하는 게 형식주의고요. 독자로서의 평론가를 강조하는 게 여기에 나오는 비평, 인상주의 비평이에요. 그래서 이 도식은 에브럼즈 도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 그리고 이거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읽으면 좀 더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좋은 스키마를 가지고 있으면 지식을 확장하는 게 더 효율적이 되거든요. 도식이 스키마죠. 자, 그럼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은 이 두 가지로 그랬죠. 그래서 주로 예술작품이 창작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안심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예술가가 살던 시대에 예술가, 작가가 살던 시대에 환경,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 이유는 예술작품이 예술가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의 상징과 믿음을 구체화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상징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상징이 예술작품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술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예술가가 속해 있는 사회의 상징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의 해석을 우리가 도상 해석하기로 하는데 특히 종교화를 해석할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를 해석할 때는 상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녹색이라든가 빨간색이 같이 있는 여성이 나타나면 아, 이 문은 성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어린 아기가 등장하면 이건 예술님. 이런 식으로 당시 시대가 공유의 상징을 알아야 그런 종교의 도상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예술가가 속한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다.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문화적 상황 외에 또 작가의 심리적 상태나 이념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급적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말해서 뭐가 필요하다? 경험적 자료가 필요하다. 약간 좀 과학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근데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이걸 평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작품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치중해서 작품의 핵심적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는 기억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니은과 디귿이 나오는데 니은은 작품 내적인 걸 보자는 것이고 디귿은 너무 객관적인 것만 보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같이 보면 형식주의 비평에서 외적이 요인 대신에 형식적 요소나 그 요소들 간 구조적 유기성의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형식주의 비평이 지금 여러분들이 수능 문학을 푸는 가장 근간이 되는 해석 방법이에요. 신비평이라고 해서. 그래서 보기로나 작가나 세 개 주지 일반적으로 여러분한테 작품 주고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비평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맨날 이 문학문제 풀 때 우리가 형식적 요소를 분석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게 형식주의 비평가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기보다는 형식을 보려고 해요. 그림에서는 선, 색, 형태, 비례 이런 걸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식주의적인 비평이라면 인상주의 평이 있어요. 아, 제가 실수를 했네. 인상주의 비평에만 니은이 있네요. 지금 형식주의 비평에는 원문자가 없었어요. 인상주의 비평은 모든 분석적 비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술 작품을 어떤 규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뭔가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외적인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기억이나 내적인 것으로 해석하려는 형식주의에 대해서 이게 뭔 소리야? 예술은 직관이지. 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반경험적인 직관론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비평가는 대작과 자신의 영혼의 모음들을 관련시킨다라는 비평가 프랑스의 이름이 프랑스래요. 나라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그래서 비평가 프랑스의 말처럼 인상주의 비평은 비평가가 다른 이런 사람 이름 같은 거에 동그라미 치고 가면 좋죠. 아까 우리가 인상주의 비평, 맥락주의 비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사람 이름을 동그라미 치면 좋습니다. 맥락주의 비평은 텐이었네요. 그래서 사람 이름은 기억 안 날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미리 동그라미 치고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프랑스의 말처럼 그냥 인상주의 비평은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이 누가 뭐라고 하든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하면 돼요. 작가에도 필요 없어요. 그 밖의 외적인 요인이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자유의지로 무한 당상력을 가지고 작품 해석하고 판단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니은입니다. 인상주의 비평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뇌피셀을 세 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또 비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형식주의 비평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또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러면 20번 같이 보겠습니다. 20번 가와 나의 공통적인 내용 전개 방식으로 아주 적절한 것은 자 1번 같이 보면 대립되는 관점들이 수렴되어가는 역사적 과정을 밝히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가, 나, 다가 된 다음에 형식론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뭘요? 지금 디샹의 셈을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적 이론으로 나온 것이 웨이츠의 예술적인 불가론과 제도론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수렴된 게 아니에요. 대안이 나온 거지. 마찬가지로 나도 지금 맥락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맥락주의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 있었어요. 너무 외적인 것만 본다. 그리고 너무 객관적인 것만 본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비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작품 내적인 걸 보려고 하는 형식주의와 그리고 너무 객관적인 것만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복을 나타난 것이 직관을 강조하는 또는 무한의 향상력을 강조하는 인상주의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이 수렴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고요.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 말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맥락주의의 이론 문제 있었다. 그래서 형식주의와 인상주의가 대안으로 나왔다. 또는 형식론의 이론 문제 있었다. 그래서 제도론이나 웨이츠의 예술적인 불가론이 나왔다. 이거지. 지금 종합적 결론을 내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3번. 화재가 사회의 미치 영향은 아니죠. 그래서 화재가 예술인데 예술이 사회의 미치 영향이 아니라 가는 예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예술을 어떻게 비평할 것인가죠.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죠. 화재와 관련된 관점의 문제점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형식론은 지시장의 셈을 설명하지 못했다. 대안적 이론으로 웨이츠의 예술적인 불가론과 제도론이 나왔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맥락주의는 외적인 면에 치중한 나머지 내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을 설명하지 못했다. 대안으로 형식주의와 인상주의가 나왔다. 답이 4번입니다. 화재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니죠. 지금 사례가 나온 건 맞지만 뒷상의 셈 같은 그것이 중심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이론을 시대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뒷상의 셈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형식론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하나의 사례였던 거지 모든 이론을 설명할 때 이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말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 다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정답률 57% 문제였고 매력적 오답은 참고로 3번,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도식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 도식을 물어보고자 했던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 전체적인 거시적인 구조를 보라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